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세를 부릅시다. 우리는 위해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파이팅! 대한독립 파이팅! 대한독립 파이팅! 대한독립 파이팅! 대한독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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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nest 그럼 어떻게 변할지? 대한민국이 주인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나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신념을 잃지 말고 줄기차게 나가십시오. 대한인들의 3.1운동. 그 혁명의 문을 열어져친 위암 손병희. 기억하여 기록하다.